사미라 대사 같은 거 보면 줄타기 이런 말도 하잖아요. 위험 감수하는? 그런 컨셉에 맞춰서 플레이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티언 원딜러 쿠마이시고 이겨서 기쁩니다. 그런 건 정확하게 없었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나간 것 같아요. 그냥 개막전이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. 경기전 가서 경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일종의 오류라 생각하고 아마 라이엇에서 공식 펜타클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미라 대사 같은 거 보면 줄타기 이런 말도 하잖아요. 위험 감수하는? 그냥 그런 컨셉에 맞춰서 플레이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. 차이는 모르겠고 그냥 뭐 제가 더 잘할 수도 그냥 잘한다. 자신감이 넘친다. 첫 경기가 좀 많이 떨렸고 2, 3경기는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. 제프트 선수가 평이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기면 제 자신을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냥 뭐 서로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뭐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세세하게. 그냥 뭐 내일 예상은 했고요. 대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민석이 원래부터 잘하는 소폿이라 생각했었고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좋고요. 뭐 나이도 비슷하고 합도 잘 맞아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바텀에 대해서 이야기 뭐 자주 하고요. 사적으로는 그냥 뭐 잡다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탑이었는데 제가 원래 탑을 했었는데 저는 탑은 탱커가 좋아서 원딜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그냥 남들 의식하지 말고 제 자신만 갈고 닦는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 강조하는 거요? 팀워크? 팀워크?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? 딱히 모르겠어요. 저는 알아서 잘해서. 뭐... 딱히 안 했어요. 자신 있어서. 그냥 이대로 잘하고 또 롤드컵까지 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음... 작년에는 좀 마음이 급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배우고 제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고의 선수? 그냥 뭐 한채원.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